랄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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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이거 누가 해놓은건지 모르겠는데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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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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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진흙이네 진짜 와 뭐가 많다 이야 와 붕어다 와 네 베스는 없구요 다 붕어예요 이야 쏘가리인가 아 이거 쏘가리다 이야 오 감을 치웠구나 아 위험하다 이야 와 백로랑 엄청 많네 여기 안에 장수잠자리랑 어리장수잠자리 한 마리씩 있습니다 와 여기 진짜 물방개랑 막 이것저것 되게 많겠어요 진짜 아 남한강 물이요? 와 이거 뭐 끌어올려갖고 여기 저거에 놨다가 농담 끓은거랑 와 여기 진짜 장화 신고 들어가고 싶다 통발에도 진짜 신기한거 많이 잡히겠다 원래 많은데 아 진짜요? 와 저기 낚시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네 와 와 여기에서 이제 잠자리랑 수소곤충들이 많이 살죠 그래도 오 왕잠자리 와 산란한다 여러분들 여기 있는 친구가 왕잠자리입니다 자 화질이 좀 안 좋을지 몰라도 우와 귀한 장면이죠 담그고 아예 산란하네요 진짜 어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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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리고 이 친구는 땅에 죽어 있었던건데 이 친구는 이제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밀잠자리에요 자 크아 이쁘네요 오 오 날라갔다 날라갔어 으악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눈에 안보이죠 저기 산잠자리라고 있는데 우와 장수잠자리랑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 여기 사진에 보이는거 이게 산잠자리입니다 우와 진짜 이쁘다 가까이 해야 지금 채집 가능할 것 같아요 야 와 빠르다 빠르다 오 왔어요 왔어요 여기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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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오 와 와 이거 거의 장수잠자리인데요 장수잠자리인지 오해하지 사람들이 오 오 와 장난 아니다 한잠자리인데 우와 눈 다르다 확실히 눈이 한색깔 톤이 아니라 여러가지 톤이 있네요 장수잠자리는 오로지 영롱한 초록색깔인데 장수잠자리는 몸통도 검은색인데 얘는 청록색이 금속색이 와 진짜 크다 멋지지 와 진짜 멋있는데요 와 진짜 한 마리씩 딱 기념으로 표본을 하면 진짜 이쁘겠다 이야 오늘 좋은 구경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구요 우리 검정고모신 형님 블로그 들어가서 이웃 서로 이웃 하시고 재밌는 영상 생물영상도 많이 구경하시구요 와 진짜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 돈 주고 살 수 없는 그런 영상이에요 다큐멘터리 이런데서 볼 수 없는 영상이죠 네 온다 온다 가만있어 가만있어 아휴 뭐 멀었어요 좀 길게 잡았어야지 잡았어 잡았다 좋아 이야 대단하네 눈이 진짜 이쁘다 영롱하다 아주 예쁘네요 고소합니다 산잠자리 29년만에 첫 산잠자리입니다 이야하 또 온다 그러니까 영역 싸움 하는거야 지금 애들이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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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다리가 원래 뻔치했어 잡았다 오우 또 잡았어 이야 대단하다 와 잡았다 잡았다 와 진짜 친구야 반갑다 아 진짜 살짝 잡고 있습니다 자 두마리 두마리째 자 쌍으로 한번 아 이게 한 쌍인가요? 지금 제가 제가 연습삼아 잡은 친구들인데요 다시 다 방생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라 안녕 자 다 보내줬죠? 자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 잠자리 세게 잡으면 날개 못 핀다고 하시는데 끝부분만 살짝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날라간 모습이에요 자 방생도 했고 제가 딱 필요한 개체 딱 한 마리씩 세 개체만 생겼습니다 자 이제 이제 좀 휴식 좀 취해야겠어요 진짜 많이 달렸습니다 여기는 이 친구는 산잠자리인데 여기 보시면은 장수잠자리가 가운데 친구예요 몸통을 보면 산잠자리는 청록색을 띄고요 머리 앞에 발색은 산잠자리가 하얀색 장수잠자리는 약간 노란 색깔로 색깔이 이렇게 다릅니다 다 이게 산잠자리 보고 장수잠자리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구금법 잠시 알려드렸고 그 다음에 장수잠자리랑 지금 어리 장수잠자리는 아쉽게도 더워서 지금 폐사를 하였는데 번식 시기가 다 끝나가지고 수컷들만 기념으로 챙겨왔어요 네 개체수가 적은 건 알지만 수컷들이니까 네 그렇게 큰 영향은 없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어리 장수잠자리랑 장수잠자리 산잠자리 포획 완료 이제 휴식 좀 취하고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진짜 날만 좋으면 보기 참 좋은 곳인데 와 덥네요 포카리스웨트 지금 두 칸 두 캔 먹었습니다 포카리스웨트 두 캔 와 와 진짜 날이 오지게 덥네요 여러분들 진짜 진짜 오늘 저를 초대해주셔가지고 진짜 좋은 영상 찍게 해주셨는데 형님이 한마디 한다고 합니다 오늘 영상 참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앞으로 더 재밌는 영상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형님이 나중에 유튜브 시작할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기대해주시고 다음에 봐요 안녕 음